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은 최근 람보르기니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루머가 나왔다. 강아랑은 람보르기니에 탑승한 인증샷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강아랑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저는 가족이나 주변을 위해서 모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스스로를 위해서는 작은 소비를 할 때도 망설이며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일에 쫓기며 살아왔던 제 청춘은 참 아깝고 후회스러운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뒤로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며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인생을 즐겨보려 한다. 저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도는 추측성 댓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차량은 제가 계약한 것이 맞다. 내 돈 내 산. 제가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색안경 노느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하랑은 2015년 KBS에 입사했다. 날씨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